자 이번 시간에는 다별량 회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별량 이라고 하면은 multiple variable 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전까지는 그 멀티플베리어블 이 아니라 싱글베리어블 이었죠 단별량 그래서 싱글 배리어블 일 때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었는데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문제는 그 집 가격 예측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크기가 그 피트 스퀘어 단위로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리고 그 1000불 단위의 그런 집의 가격을 우리가 많은 자료가 주어진 경우에 그것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즉 2104 스퀘어 피트인 가격이 46만불 이었고 1416 스퀘어 피트인 사이즈 크기는 그 집은 232,000불 등등 이렇게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이와 같은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떤 새로운 그 크기에 집이 주어지면은 과연 얼마나 가격을 가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별량 회기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 단별량 회기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설로 만든 즉 이 y와 x의 관계식이 이렇게 y를 보통 우리가 y 대신에 h of x 하이퍼세시스의 약자로 h of x 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그 h of x 라는 함수식이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x 즉 입력 값 그 x 크기에 일정한 배수로 이와 같은 그 출력 값이 결정된다라는 이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집의 크기 하나만으로 집의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값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더 다른 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그 집의 크기 여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집의 크기도 고려하고 이번에는 방의 개수까지도 한번 넣어 보고요 그리고 넘버 오브 플러워 층수 몇 층짜리 집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집이 얼만큼 오래 됐는지 그 지은지 얼마나 기간인지 이어 단위로 우리가 그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네 가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해서 어떤 가격을 우리가 또 유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와 같은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6만불이라는 가격의 그 집이 사실은 크기는 2,104 스퀘어 피트고 방의 개수가 5개고 그리고 층수는 1층으로 되어 있고 집을 지은지는 45년 됐다 라는 이런 정보를 넣어서 이와 같은 그 결과 값을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내용들을 그 훈련 자료 하나의 그 샘플 자료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입력 값을 갖게 됩니다 즉 i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훈련 자료의 순서라고 그러면 i가 1인 첫 번째 자료에 입력 그러한 그 밸류 값은 4개가 되는 거죠 그죠 크기와 그 방의 개수와 층과 그 연도 수까지 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결과 값으로 숫자 하나가 출력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기호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입력 값 x가 단순하게 하나의 x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이렇게 섭스크립트를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정보는 x1 두 번째 정보는 x2 섭스크립트를 써서요 x섭스크립3 x섭4 해서 네 개로 표현하고 y 값 같은 경우에는 결과 값으로 하나의 값이 나오니까 그냥 y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기호를 우리가 같이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보통 입력 훈련 자료의 개수는 보통 우리가 m 이라는 기호를 썼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썼던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 47개의 훈련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47개의 훈련 자료가 있다고 치고 m 이라고 표현하고 훈련 자료 개수는 이번에는 그 특징의 개수를 또 표현하는 기호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n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인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개가 특징이 쓰이니까 n은 이제 4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훈련 자료가 이제 더 이상은 그 하나의 그 밸류가 아니라 그 입력 값이 그 벡터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x라고 일단은 기호를 쓸 거고요 근데 그 x가 이렇게 위 첨자 슈퍼 스크립트를 써가지고서 i번째 훈련 자료의 입력 특징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합니다 즉 x의 두 번째 섭스크립트는 어떻게 되나요? x의 두 번째 섭스크립트면은 두 번째 입력이니까 i가 2번째니까 이 두 번째 자료들일 겁니다 즉 1,4,1,6,3,2,40 이 네 개의 그 숫자 값이 그 두 번째 입력 값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표현할 필요가 있죠 즉 1416이 첫 번째 엘레멘트 두 번째 엘레멘트는 3, 세 번째 엘레멘트는 2, 네 번째 엘레멘트는 40 이렇게 네 개의 숫자 값을 갖는 이것을 x의 두 번째 특징 값이라고 우리가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구분지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섭스크립트로 이렇게 j를 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x, sub, j 그리고 슈퍼스크립트 i 이렇게 될 경우에는 i번째 훈련 자료에서의 특징 j의 값 즉 예를 들어서 x, subs3의 2, superscript면 조금 전에 봤던 이 superscript2가 이 벡터고 거기에서의 j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엘레멘트는 뭐냐 당연히 1,2,3,4에서 3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플로어에 해당되는 거죠 이 값을 2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호를 써서 입력 벡터와 출력 값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러한 수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가설, 하이퍼세스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단별량인 경우죠 단별량인 경우에 별량이 하나인 경우에 단별량 경우에는 이런 하이퍼세스가 주어졌죠 h of x가 세타0 더하기 세타1 x 이제는 x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별량인 다별량, 우리가 다별량인 멀티배리어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h of x를 좀 더 길게 써야겠죠 h of x는 세타0 더하기 세타1 x1 더하기 세타2 x 더하기 세타3 x3 더하기 세타4 x4 등등의 형태를 가질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n이 4니까 즉 입력 벡터의 길이가 n을 우리가 4로 주었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4인 그러한 폴리노미얼 형태로 주어지겠죠 당연히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그 집의 가격 이미의 집에 대한 가격 y는 또 우리가 h of x로 표현했을 때 최소한도 기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8만 불의 가격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 x1은 스퀘어 피트 였으니까요 즉 1스퀘어 피트가 커질 때 0.1,000이니까 100불씩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거는 플로어 플로어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 요거는 10불 단위로 추가되고 예를 들어서 3번 그 세 번째 거는 뭐였는가요 세 번째가 플로어가 아니라 이게 앞에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첫 번째 게 사이즈 아 첫 번째 게 사이즈였고 두 번째가 베드룸 개수고 플로어 그 다음에 에이지 오브 홈 그 그 그거였죠 그 연도수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지금 요게 x1이 이게 그 사이즈였고요 그죠 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 게 넘버 로브 룸 이었죠 그죠 이게 넘버 로브 플로어였네요 그죠 넘버 로브 플로어 이게 말하자면 그 에이지 였죠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가격은 떨어질 테니까 거기에 그 매년 2,000불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거는 그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즉 우리가 집을 가격을 우리가 설정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그 입력 값 하나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입력 값 네 개에 대한 함수 형태로 주어지는 그러한 함수로 표현해 보는 게 우리의 가설이고 이 가설을 설정하고 났으니까 각 파라메타마다 얼마나 값이 주어져야지 집 가격 예측이 정확하게 될지 포뮬레이션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별량 그 선형회기를 위한 우리의 하이퍼세시스 h 오브 x 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1 x1 더하기 세타2 x2 해서 그 n 개의 그런 특징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세타 n xn 항까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다 x와 세타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항만 세타 제로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보통 세타 제로에다가는 x 제로라는 값을 곱해줬다 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x 제로는 그냥 1로 주어지면 당연히 세타 제로 x 제로는 당연히 세타 제로와 같겠죠 곱하기 1이니까요 그죠 그 1은 곱했으나 안 곱했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일관성 있는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x는 x1 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그 입력 특징 벡터는 x 제로부터 시작해서 xn까지 그러니까 개수가 그 입력 그 배리어블의 개수는 n 더하기 1개의 그러한 그 차원을 갖는 그러한 벡터로 주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타도 똑같은 크기를 갖겠죠 세타 제로부터 세타 n까지 주어져겠죠 그래서 세타도 또한 벡터인데 세타 제로부터 시작해서 세타 n까지 n 플러스 1개의 엘레멘트를 갖는 그 길이의 그런 벡터로 우리가 주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h of x 다별량 선형 회기에 사용되는 이 하이퍼세시스의 수식은 세타 제로 x 제로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세타 2 x2 계속 더해져서 세타 n xn까지 그런데 이 식은 두 개의 벡터의 곱셈으로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도트 프로덕트로 우리가 사실은 간력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세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x라는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그 이미의 벡터를 얘기할 때 세타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열 벡터잖아요 그러면 세타 트랜스포즈는 어떤 모양을 가질까요 세타 트랜스포즈는 열 벡터가 행으로 바뀌어 있는 즉 세타 제로, 세타1, 세타2, 점점점 그리고 세타 n까지 이렇게 n개의 엘리멘트가 수평으로 주어져 있는 벡터고요 그리고 그 옆에 x벡터를 또 이렇게 세워놔 볼까요 그러면 x는 원래 주어진 그대로니까 x0, x1, x2 계속 진행돼서 x의 섭스크립트 n까지 자, 이 두 개의 곱셈 즉 x 오른쪽에다가 세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x를 수식으로 써본 거고요 그렇게 썼을 때 이 두 개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벡터와 벡터를 이렇게 행과 열을 어긋나게 해서 곱해주면 dot product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0와 setx1이 곱해지고요 즉 세타0 곱하기 x1 그리고 두 번째 엘리멘트는 세타1과 x1이 곱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세타1과 x1 곱하고요 또 세타2와 x2를 곱해줘야 되고 세타2와 x2를 곱해주고 모두 곱해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것까지 세타n과 xn을 곱해준 후에 그 결과값들을 모두 더해준 게 바로 이 수식 세타 트랜스포즈 x라는 두 개의 벡터를 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하이퍼세시스 식은 알고 보면 두 개의 벡터를 dot product에 취한 하나는 파라메타 벡터고 세타라는 하나는 그 입력 특징 벡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이퍼세시스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많은 x값 자료에 대해서 실제 y값이 주어진 세타로 계산된 h of x와 유사하게 되는 그러한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겠죠 그 문제가 바로 다별량 선형회기의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